아 아 아 나 진짜 할 게 없었는데 술을 안 마시면 그래서 첫날에 술 먹고 눈째날 피시방에 있었어 피시방에 피파 피파 죽었다 했어 일곱 시간 동안 슬퍼했다 일곱 시간 동안 슬퍼했다 배없잖아 영상은? 좀 아쉽다 연식을 해야겠다 슬퍼가 망치 멋있어여 재형님 100개가 아 감사합니다 아 재영님 아예 못래 감사합니다 제 목이 많이 안좋아가지고 아 네 목요일에 봐요 아 네 목요일에 DJ 정재영님 제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휴가 때 재영님 피파로 투카 뱉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목이 안좋아서 죄송합니다 제 목이 안좋아 제 목이 안좋아 제 목이 안좋아